My name is Musa 글을 읽고 있는데 어? 엑시 언니한테 과자 받은 썰? 풀어주래요? 아! 그 우주소녀 분님들의 우주소녀 엑시님 엑시님께서 그때 저는 몰랐는데 저 앉아서 헤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봤는데 과자를 딱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? 왜? 그래서 언니 너무 기억이 저지 않는데 친해지고 싶다고 팬이어를 죽이고 가셨어요 오! 약간 심쿵?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엑시님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 매니저님 통해서 꼭 나으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또 연락이 와서 친해질 수 있었죠 근데 아직은 막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안부 묻는 사이인 것 같아요 오! 앞으로 발전된 사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